세상 모든 인사이트 유학, 이것만 알면 끝. 현대사회의 모습은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기기, 공공데이터, 인공지능, 증강현실, SNS 등 정보기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. 프로그래밍 언어란 기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말해요. 하지만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볼게요. 10년 사이 세계 경제는 IT와 텔레콤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중 프로그래머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죠.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채로 메타버스를 여행한다면 보다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. 이처럼 우리는 정보기술을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잘 이해할 때 더 나은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. 지금까지 유뎀이었습니다.